한국음악 작곡가 강한별 대근, 김태환, 피리의 손세화 그리고 콘트라베이스의 전한국 전통타악의 신원섭 연주자들이 함께 협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 쇼케이스가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마음속에 선율로 하성으로 스며들 수 있길 바라며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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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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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는